정보집파, 정보집파. 정보집파, 정보집파. 아휴, 진짜. 해보라고. 야, 나 진짜. 아니, 여기 틀렸어. 아니, 여기 틀렸어. 형,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필승, 아키두. 가야 되지 않나? 가만히 있어. 필승! 훈련병, 지금. 복장 그게 뭡니까? 누가 슬리퍼 신고 보고합니까, 훈련병? 시작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또는 빨리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 빨리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 훈련병 양말 신습니다. 양말 신습니다. 빨리 양말로 갈아 신습니다. 양말로 갈아 신습니다. 34단에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 지금 또 얘기들. 얘기들 좀 해. 해줬어요, 지금. 훈련병, 동작 신속하게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훈련병들은 정면 바라봅니다. 훈련병들, 정원은 신성한 의식 행사입니다. 웃지 않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필승, I can do. 필승, I can do. 2017년 6월 22일. 발생활관. 전역, 정보, 이동, 보고. 중원, 6명. 견제원, 6명. 이상, 전역, 정보, 준비 끝. 쉬어. 쉬어. 쉬어.